완벽한 짝 피터는 농부이다. 그는 혼자 산다. 그의 농장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는 사람들을 자주 보지 못한다. 피터는 외롭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원한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만날 교회가 없다. 어느 날 그는 생각이 난다. 나는 신문에서 인터넷 데이트에 대해 읽었어. 아마도 내가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근처에선 아내를 찾을 수 없어. 하지만 아마도 도시에서는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인터넷을 본다. 그는 데이트 사이트를 찾는다. 이 사이트는 괜찮아 보여. 하지만 더 있을지도 몰라. 그는 두 개의 사이트를 더 찾는다. 내가 한 사이트만 이용하면 나는 한 번의 기회만 갖게 돼. 나는 세 사이트에 모두 가입할 거야. 그러면 나는 세 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나는 더 나은 기회를 갖는 거야. 피터는 세 개의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한다. 그것은 매우 쉽다. 그 사이트들은 그에게 몇몇 여성들을 소개할 것이다. 매일 피터는 사이트를 확인한다. 그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걱정한다. 아마 도시에서 온 여성들은 농장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내를 찾는 것은 어려울 거야. 며칠 후, 한 사이트에서 그에게 한 여성에 대한 소개를 보낸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이다. 그녀는 도시에 산다. 그녀는 금요일 밤에 그를 만날 수 있다. 다음날 다른 두 사이트는 그에게 소개를 보낸다. 여자들 중 한 명은 폴라이다. 그녀 역시 도시에 산다. 그녀는 그를 토요일에 만나고 싶어 한다. 다른 여자는 산드라이다. 산드라는 이메일을 보낸다. 그녀는 언제든지 그를 만날 수 있다. 나는 일요일에 점심 식사를 위해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도시에 머물 수 있어. 나는 세 여자 모두와 데이트를 할 수 있어. 아마도 그들 중 한 명은 나를 좋아할지도 몰라. 아마 나도 그들 중 한 명을 좋아할 거야. 피터는 시내에 있는 호텔을 예약한다. 그는 매우 긴장된다. 그리고 그는 흥분된다. 그는 농장일에 집중할 수 없다. 그는 항상 데이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이 여자들은 남편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남자친구? 그들은 농부와 데이트를 원할까? 금요일이다. 피터는 작은 가방에 옷을 싼다. 그는 차에 탄다. 도시까지는 차로 두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는 기름 때문에 주유소에 들러야 해. 30분 동안 운전한 후 그는 주유소에 멈춘다. 주유소에 있는 여자는 매우 친절하다. 그녀의 이름은 린디이다. 특별한 일로 시내에 가는 거예요? 그녀가 묻는다. 그는 누군가에게 그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래서 그는 린디에게 말한다. 나는 세 번의 데이트를 할 거예요. 나는 인터넷 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나는 매우 긴장돼요. 그 여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나는 농부예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아마 나와 데이트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도시 소녀들일 거예요. 린디는 말한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그들에게 당신은 농부라고 말해요. 많은 여성들은 신선한 공기와 자연이 있는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해요. 많은 여성들이 도시에 사는 것에 피곤함을 느껴요. 차도 많이 있고 시끄러워요. 나는 시골에 사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운을 빌어요. 감사합니다. 피터가 말한다. 다음에 당신을 만나면 데이트에 대해 말해 줄게요. 피터는 차에 다시 탄다. 그는 린디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는 기분이 좋아진다. 아마 나는 이번에 아내를 찾을지도 몰라. 피터는 도시에 도착한다. 그는 호텔에 체크인을 한다. 그는 샤워를 한다. 그는 멋진 바지와 새 셔츠를 입는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본다. 내가 달라보여요. 평소에 나는 농부 옷을 입어. 하지만 지금 나는 사업가처럼 보여. 피터는 식당에 일찍 도착한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엘리가 그곳을 선택했다. 7시 30분에 한 여자가 그의 테이블로 온다. 그녀는 머리가 짧고 회색 정장을 입고 있다. 그는 일어선다. 당신이 피터예요? 그녀가 묻는다. 피터는 긴장하며 말한다. 저는 엘리예요. 그녀는 손을 내민다. 피터는 그녀와 악수한다. 엘리는 앉는다. 그들은 음식을 주문한다. 그들은 말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직업은 뭐예요? 피터가 묻는다. 저는 큰 가게에서 일해요. 저는 그곳의 매니저예요. 엘리가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즐겨요? 피터가 묻는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저는 곧 수석 매니저가 될 거예요. 만약 제가 수석 매니저가 되면 저는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어요. 그녀가 흥분하며 말한다. 아, 그렇군요. 멋지네요. 피터가 말한다. 그러면 당신의 직업은 뭐예요? 엘리가 묻는다. 저는 농부예요. 엘리는 그를 본다. 아, 농부. 그거, 그거 멋지네요. 그럼 당신은 시골에 사는군요. 네, 그래요. 피터가 말한다. 이건 좋지 않아. 그는 생각한다. 그녀는 전문 여성이야. 그녀는 도시 소녀야. 그녀는 농장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그 후, 피터와 엘리는 뉴스와 도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 만남은 성공적이지 않다. 피터는 호텔로 돌아간다. 그는 약간 슬프다. 엘리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는 좋은 짝은 아니었어. 린디는 말했어. 긴장을 풀어요. 많은 여성들이 시골에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엘리는 아니야. 괜찮아. 나는 데이트가 두 번 더 있어. 다음날, 곧 저녁이다. 폴라와 데이트할 시간이다. 그는 7시 30분에 와인바에서 그녀를 만날 계획이다. 그는 7시 15분에 도착한다. 그녀는 이미 거기에 있다. 당신이 폴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입니다. 그녀는 시계를 본다. 우리는 7시에 만나기로 정했어요. 당신은 늦었어요. 그녀가 말한다. 7시? 아니요. 우리는 7시 30분에 만나기로 정했어요. 피터가 말한다. 7시 30분에서 7시 30분에 를 듣는다. 7시 30분에 왔어요. 그녀는 약간 화가 난 것 같다. 피터는 놀란다. 웨이터, 웨이터! 레드 와인 한 병을 가져오세요. 그녀는 웨이터에게 소리친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해요? 폴라가 묻는다. 저는 농부예요. 그는 말한다. 농부? 저는 시골을 좋아해요. 폴라는 말한다. 이건 좋아. 피터는 생각한다. 그녀는 시골을 좋아해. 어쩌면 그녀는 좋은 짝일지도. 그들은 와인 한 병을 마신다. 폴라는 술에 취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를 승마에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매년 여름에 갔어요. 나는 훌륭한 승마 선수예요. 그리고 난 웨이터, 와인 더! 콜라가 소리친다. 그녀는 피터의 유리잔을 본다. 당신은 술을 천천히 마시네요. 그녀는 말한다. 짜, 짜, 마셔요. 그래서 나는 승마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나는 웨이터, 와인 더! 호텔로 돌아와서 피터는 약간 슬픔을 느끼고 있다. 폴라는 시골을 좋아해. 그리고 그녀는 말을 좋아해. 그것은 훌륭한 시작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너무 많이 말했고, 그녀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녀는 나와 맞지 않아. 내가 주유소에 가면 나는 린디에게 그녀에 대해 말할 거야. 아마 그녀는 말할지도 몰라. 그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 피터는 일찍 일어난다. 이상한데, 그는 생각한다. 나는 꿈을 꾸었어. 나는 결혼했어. 나는 아내가 있었어. 그리고 그 아내는 린디였어. 잠들기 전에 나는 린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가 내 꿈에 나타난 거야. 흥미로워. 일요일은 매우 화창하다. 피터와 산드라는 점심을 먹는다. 피터는 그것을 매우 즐긴다. 어쩌면 산드라는 나의 완벽한 짝일지도 몰라. 그는 생각한다. 그는 생각한다. 좋은 날이에요. 그가 말한다. 우리 공원으로 산책 갈까요? 공원으로요? 그녀가 묻는다. 하지만 곤충들이 있어요. 벌과 검이요. 나는 자연적인 장소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녀는 농장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는 생각한다. 농장에는 많은 곤충들이 있어. 그녀는 나의 완벽한 짝이 아니야. 피터는 차에 탄다. 그는 농장으로 차를 몰아 돌아온다. 그는 저녁에 집에 도착한다. 다음날, 그는 농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 일주일 내내, 그는 새 여자에 대해 생각한다. 엘리와 산드라는 괜찮아. 하지만 그들은 시골을 좋아하지 않아. 폴라는 시골을 좋아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나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 내게 생각이 있어. 린디에게 물어볼 거야. 아마도 그녀는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었어. 아마도 그녀는 나에게 다시 좋은 조언을 해 줄 거야. 린디는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 줄 거야. 그녀는 그녀가 지난주에 그만뒀어요. 뭐라구요? 그녀가 그만뒀어요? 그녀는 어디로 갔어요? 그녀는 도시로 갔어요. 그녀는 이 지역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어요. 나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남자친구를 찾을 기회가 없어. 그래서 그녀는 도시로 갔어요. 피터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집으로 간다. 그는 린디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그는 데이트할 때 린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데이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에 대한 꿈을 꾸었다. 이제 그는 안다. 그녀는 나에게 완벽한 여자였어. 나에게 완벽한 여자는 도시에 없었어. 그녀는 여기에 있었어. 그녀에게 전화해 주시겠어요? 그녀에게 전화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농장의 피터에게 전화하라고 전해 주시겠어요? 제 전화 번호는 012-456-890이에요. 그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는 매우 긴장된다. 마침내 전화벨이 울린다. 마침내 전화벨이 울린다. 린디이다. 피터는 웃는다. 린디, 다음에 내가 도시에 가면 나랑 데이트 할래요? 그가 묻는다. 물론이에요. 그녀는 말한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단지 당신이 도시 여자들과 데이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도시로 갔어요.